네, 여러분. 여행은 때때로 즐겁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응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스페인어 표현들을 마지막 상황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은 게 뭔가 탈이 났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국 가서 약을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국 어딨냐고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앞서서 배우셨던 표현들 활용하시면 되겠죠? 약국은 스페인어로 그러면 약국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Muy bien 잘하셨어요 약국 어딘지 물어보면 누군가가 약국 어디라고 가르쳐 주겠죠? 약국 도착했어요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에 알맞은 약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배 아픕니다 라는 표현 스페인어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ENGO DOLOR DE ES TOMAGO TENGO DOLOR DE ES TOMAGO TENGO DOLOR DE 하면요 어디어디가 아프다란 뜻이에요 ES TOMAGO 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TENGO DOLOR DE ES TOMAGO 배 아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맞은 약을 처방해 줄 거예요 아픈 상황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주변에 이목을 좀 끄시는 표현을 외치셔야겠죠? 거기다 대놓고 저기요! 아무리 백날 한국어로 외쳐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이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 표현을 외치신다면 아 제가 무슨 응급 상황이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캐치를 하고 여러분께 달려와서 도움을 줄 거예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아유다며 소꼬로 오이비엔 잘하셨어요 네 번째 표현 가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한 이후에 경찰서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대사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경찰서 어디입니까? 활용 가능하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de está la policía? policía 경찰서예요 한국 대사관은 어디입니까? ¿Donde está la embajada de Corea? la embajada de Corea 한국 대사관이에요 위치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려야겠죠 보통 분실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뭐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스페인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He perdido He perdido He perdido 하면은 뭐뭐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스페인어 표현이에요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신 사물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그거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지갑 잃어버리는 경우 많죠 지갑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He perdido mi cartera 지갑 다음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사물이 보통 여건입니다 여건은 스페인어로 Pasaporte 그러면 아우 저 여건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He perdido mi pasaporte Muy bien 잘하셨어요 여러가지 잃어버린 사물들 활용하셔서 문장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표현 갈게요 당황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달라고 외칠 때 이 문장을 쓰시면 되는데 다시 말해달라고 했는데도 잘 못 알아 듣겠어요 너무 말이 빨라서 그럼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표현도 필요하시겠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Mas despacio por favor Mas despacio por favor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가지 표현도 잘 기억하시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섯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스페인어 표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우리 짬뽕 스페인어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페인어 기초 단단히 다니셔서 스페인 중남미권 국가 여행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고맙 justin 고맙onent 고맙 ech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